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랬거든. 그럼 석진 형이야? 쫙! 그래서 뜯은 거야.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지석진 씨가 김대명 씨 뜯어서 범인승민 씨. 야,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이 일어나? 어? 석진 형이 뜯었다고 대명이를? 야, 이거. 재미있네, 재미있어.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다 못 믿고 있었어요, 사실. 나 저기. 잔바리파야, 잔바리파. 자, 잔바리파야. 잔바리파, 잔바리파. 철사지 잔바리파야. 오케이, 잔바리. 언제까지 잔바리파야. 바리바리 잔바리 잔잔바리, 잔잔바리. 나 석진 형을 왜 믿었지. 곽도원 씨는 그냥 세접 범죄에 휘말려 용의자 누명을 쓴 시민이었습니다. 완전히. 누명이가 시민이구나. 나는 아까 이 형이 계속 의심되면서도 좋은 소리 펴놓고. 좋은 소리 펴놓고 의심한 거지. 저희 영화 중거리가 그래요. 아, 진짜. 용의자였던 곽도원 씨가 속한 팀이 패배했으므로 곽도원 씨를 포함한 1인이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곽도원 씨는 함께 벌칙을 받을 1인을 지금 선정해 주세요. 오케이. 대명아. 네. 대명아. 네. 대명이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대명이는 받아야 돼. 알게 받겠습니다. 오늘의 벌칙은 공의보감에도 기록된 시린이 퇴치와 충치 예방에 좋은 천일염 양치입니다. 우리 참, 벌칙 참 그래도 배너가 있어도 배너가. 저 좋은 거지. 저 좋은 거야, 저거는. 자, 30초. 시작. 좀 짜단 리액션 좀 해 줘요. 좀 짜단 리액션 좀 해 줘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최악이네, 진짜 저 형. 아, 오늘 좀 성공했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네요, 오늘. 야, 도원아 괜찮냐? 대명아, 괜찮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승리한 잠바리파에게도 선물이 있는데요. 네, 잠바리파 선물 뭡니까? 영화 예매권 열매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요. 와, 진짜 좋은 선물이다. 재밌는 영화 많이 보시라고. 너무 재밌게 보시는데 저희 영화도 더 재밌습니다. 국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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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